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간추린 세계 선교 역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지난 2000여 년 동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 왔는지 또한 예수와 그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기독교 복음이 전세계로 확장되어 나갔는가 하는 확장한 역사를 짧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나간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한 구절로 아마 요약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첫째는 이 구절에서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 둘째는 권능, 셋째는 정인입니다. 성령과 권능과 정인 이 세 단어만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사도행전 28장 뿐만 아니라 지나간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말 그대로 키워드, 핵심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령,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성령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누가는 늘 선녀와 관련해서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찬히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성령이 늘 선교의 영어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권능입니다. 권능. 말 그대로 선교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 즉 권능을 받아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와의 강조점입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 원어에 보게 되면 두나미스 혹은 두나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여러분들 다이나마이트는 무엇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집에 다이나마이트를 두고 있는 분은 아마 없으실 줄로 압니다. 다이나마이트를 집에 두고 있으면 큰일 나죠. 오히려 신고해야 되죠. 왜냐하면 보통 때 사용하는 그런 물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이나마이트, 권능, 두나미스는 필요합니다. 언제 필요합니까? 큰 도로를 땋거나 터널을 뚫을 때 엄청나게 큰 암반이나 암석이 가로막고 있을 때 큰 장애물이 있을 때 수천명 아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삽과 곡괭이를 들고 아무리 들러붙어서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 없을 때에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입니다. 다이나마이트를 한 방, 두 방 터뜨리게 되면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든 그 엄청난 장애물도 암벽도 다 한순간에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누가가 선교와 관련해서 성령과 권능,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를 썼을까? 선교에는, 즉 하나님 단어의 확장에는 수많은 많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많은 장애물과 때로는 하나님의 선교를 가로막는 수많은 방해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힘, 권능,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어찌 보면 누가는 선교에는 수많은 장애물과 방해물이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선교의 길에는, 선교의 역사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찌 보면 그 장애물이 있는 것이 정상이고 장애물이 없는 것이 오히려 보면 이상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강조하는 단어는 정인입니다. 정인 마터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마투리아라고 하는 헬라에서 나왔는데 우리는 지금 와닿지는 않지만 초대교의 성들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또 많은 경우에 자기의 목숨도 이룰 수 있는 말 그대로 정인의 삶을 사는 것은 순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도한다고, 선교한다고 목숨을 잃을 상황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누가 강조하는 이 단어 성령, 권능, 정인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도 전도했다면 지금 생명의 위협이 거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도표의 그림에 보게 되면, 동신문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은 크게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확장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복음은 절대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땅끝 성교로까지 이어지고 확장되어 가야 합니다. 어찌 보면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28장은 바로 이 예루살렘과 온유대, 사도행전 1장에서 7장, 그 다음에 8장부터는 사마리아 선교,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소위 땅끝 성교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복음은 절대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리적으로 확장되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리 좋은 샘물이 있어도, 그물이 오랫동안 한 곳에 고여 있으면 그물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샘물은 계속 흘러나와야 하고, 흘려내어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물이 점점 더 좋은 샘물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절대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받은 이 복음, 늘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런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뜻이죠. 또 하나 사도행전에 보면, 지리적인 확장뿐만 아니라 인종적으로 다양한 족속에게까지 복음이 확장돼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는, 사도행전 예루살렘 공동체는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 가운데 사도행전 6장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나타납니다. 헬라파 유대인은 말 그대로 Greek speaking Jew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흔히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Aramite speaking Jew로 나옵니다. 즉 히브리어, 즉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이 나타납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 내에 두 공동체가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죠. 히브리파 유대인은 소위 팔레스타인 유대인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공통점은 둘 다 유대인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Aram어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헬라를 사용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100% 유대인들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대인 공동체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소위 비유대인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보금을 전하는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요한보금 4장에 보면 정통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남유대에서 북갈릴리로 올라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우회하지 않고 바로 직진하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직진하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면 이틀이나 3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우회해서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보통 6일, 7일 동안 걸리는 거리를 주님은 바로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보금 4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바로 가시기도 했거니와 또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여인에게 가까이 접근해서 대화 나누는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인이 얘기하죠. 당신은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여성인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신 것은 매우 파격적인, 어찌 보면 충격적인 일이었고 또 하나 유대인들은 만나기도 싫어하는, 상종하기도 싫어하는 그 지역에 가서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보금을 나누었던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 공동체에,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8장은 하반부에 가게 되면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보금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이사야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접근해서 빌립 집사가 보금을 전하고 또한 요단강에서 세례까지 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닌 비유대인들,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에 이르기까지 점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는 사도행전에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탈리아 대 부대의 백부장, 지금으로 치면 중대장, 장교에 해당되는 고넬료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예배했던 소위 하나님 경혜자에 해당되는데 하나님의 경혜자인 이 고넬료가 또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시리아 안디옥 교회인데 여기에 보면 다섯 명의 교회 지도자 가운데에 무려 두 명이 피부색이 검은 혹은 피부색이 거의 구릿빛에 가까운 구레네 사람도 나오고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이 지금으로 치면 리비아 출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니게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니거, 니그로, 나이지리아, 피부색이 검다는 뜻이거든요. 즉 다섯 명의 교회 지도자 가운데 두 명이나 피부색이 검은 또 아프리카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보금이 얼마나 편만하게 다양한 족속에까지 들어갔는지를 엿볼 수 있는 즉 제가 말하려고 하는 주안점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비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보금이 상당히 넓게 또한 침투에 들어갔던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보금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보금은 시간이 지나면 지리적으로 확장되어 갈 뿐만 아니라 인종적으로도 다양한 족속에까지 보금이 침투해 또한 확장되어 나가야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아닌데 우리에게까지도 보금이 이제는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4등리 1장 8절을 해석할 때에 가끔씩 한 지역이 100% 보금화되고 그 다음 지역으로 전도나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가끔씩 계십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한 지역이 100% 보금화되고 그 다음 지역으로 전도하러 선교하러 나가야 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아직도 보금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도 예루살렘은 100% 보금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교회가 지역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을 위한 선교적인 사명과 함께 해외 선교를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해야 합니다. 같이 하지 않고 한 지역이 다 보금화되고 다음 지역으로 넘어간다고 해석하면 보금화는 절대로 예루살렘과 유대를 벗어서 확정되어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가끔씩 교인들 가운데 지금은 많이 없지만 국내에도 한국내에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구태여 어떻게 왜? 많은 비용과 또한 선교사를 파송하고 돈도 들고 때로는 선교사가 가서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병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사망하기도 하는데 순교하기도 하는데 왜 그런 위험한 일을 돈을 들여서 보내야 되는가 라는 분들이 가끔씩 있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내에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내에 있는 불신자들은 자기 의지로 보금을 대부분 거부한 자들입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국내에서는 우리나라 말로 기록, 번역되어 있는 성경도 있고 각각의 교회도 있고 또 라디오나 TV 등 틀기만 하면 접할 수 있는 보금의 채널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일가 친지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 자기 의지로 보금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자기들 살아 생전에 한 번도 예수 그리소가 누구신지 기독교 보금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들에게는 그들의 살아 생전에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소의 보금을 덜해 주어야 될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사돈의 1장 8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마리아와 땅 끝이 어디일까? 사마리아는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하는 곳 그러나 우리는 교회는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사마리아를 가셨기 때문입니다. 또 땅 끝은 어디일까요? 사실 여러분들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아시죠? 합정역에 있는 2호선에 거기 가보시면 정연희 권사님이 쓴 100주년 기념 예배당 옆에 그 시비가 있습니다. 그 시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 내용 가운데에 한국의 온 선교사들이 거기에 묻혀서 누워 계신데 이들은 조선 땅을 주님이 명하신 땅 끝으로 알고 라고 되어 있어요. 땅 끝이 어디일까요? 주님이 품으시는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선교지가 바로 땅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특별히 사도행전 7장 하반절에 보면 스테반 집사의 순교 장면이 나오죠. 스테반 집사의 순교 이후로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의 큰 핍박에 나와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게 되면 허터된 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60절까지 보면 스테반 집사의 순교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죽었더라가 아니고 잔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가는 스테반 집사의 죽음을 잤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잔다고 하는 말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언젠가는 다시 깨어날 것을 천재하고 있는 말입니다. 즉 죽음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즉 언젠가는 다시 깨어난다고 하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스테반 집사의 순교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핍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자리에서 생의 마지막을 맞이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했느냐? 대부분 스테반 집사처럼 오히려 자기를 돌로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한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처럼 마지막 모습을 아주 평온하게 심지어는 굶주린 맹수에게 찢겨 죽으면서도 평온하게 기도하면서 죽었던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성도들의 마지막 모습이 비록 로마 사람들이 온행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이 짐승에 찢겨 맹수에게 찢겨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시낙낙하고 좋아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큰 영적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아니 도대체 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누구이길래 생명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저렇게 마지막을 평온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찬양하면서 갈 수 있을까 하는 영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등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자는 것이기 때문에 암만 로마가 핍박을 하고 죽여도 저들을 로마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불란서 리온 같은 경우에서도 사자에게 찢겨 죽으면서도 참 평온하게 찬양하면서 맞이하는 모습에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즉 마지막 생의 모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등의 교인들은 마지막을 참 멋있게 잘 맞이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순교의 순간이 굉장히 강력한 전도의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동전 28장 30절과 3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교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하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죠. 첫째는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로마는 아무리 기독교를 박해하고 또 사도 바울을 소위 지하 감옥 던전에 가두었는데 바울만 가두면 초기 기독교의 확장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누가는 로마가 바울을 가두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한 역사는 보십시오.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결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것이 초대교회의 복음의 확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끝장입니다. 끝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은 28장 30절 31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사도행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속 사도행전의 역사 29장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 선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도표를 보시면 1800년, 1900년, 2000년, 2020년 최근에 이르기까지 주요 종교별 추이가 쭉 나타납니다. 이 통계를 보게 되면 1800년대의 기독교는 타 종교의 거의 두 배 이상의 인구를 종교의 인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00년대에서 1900년, 100년에 이르기까지 기독교는 모든 종교를 통틀어서 가장 급성장했던 종교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1800년대에서 1900년, 100년의 어간에 기독교가 굉장히 활발하게 전 세계적인 선교활동을 전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1900년에서 2000년에 오게 되면 기독교가 조금 주춤하기도 하고 약간 쇠퇴기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때에 놀랍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슬람의 확장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1800년대에는 기독교와 힌두교를 이어서 3위였다가 1900년에 올라오게 되면 1900년에 올라오면 이슬람이 여전히 힌두교 다음에 3위지만 힌두교와의 격차를 거의 줄였고 2000년에 들어오면 이슬람이 힌두교를 제치고 2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기독교 다음에 이슬람. 그래서 이제 전에는 이슬람 인구가 기독교의 절반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보게 되면 절반이 아니라 상당한 비율로 따라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슬람이 급성장합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정책에 들어가고 약간 쇠퇴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리고 그림에 보게 되면 불교는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불교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신수교는 거의 현상 유지하고 있고 이슬람의 성장세가 예사롭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기독교가 왜 이렇게 급성장하다가 소폭으로 지금 감소 추세에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이슬람이 왜 그렇게 19세기 이후에 완만하게 성장하다가 그 다음에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급성장을 했는가 사실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런 추세로 이슬람이 성장해 나가노라면 아마 2050년 다음 도표를 보면 2070년에 가면 기독교와 이슬람이 비슷해질 거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2070년이 아니라 2050년 혹은 빠르면 2030년이나 40년에 가면 이슬람이 기독교를 따라잡을 것이다 라고 하는 통계가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 미래학자들의 예측인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미래학자들의 예측은 대개 그때 가보면 또 안 맞답니다. 안 맞기를 원하지만 어쨌든 이슬람의 성장세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목하고 예의, 주시할 필요는 있다. 따라서 이슬람의 급성장 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이슬람은 무슬림들은 산화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7%에서 9%에 의해는 매우 높은 출산율을 보여줍니다. 즉 가만히 있어도 출생에 의한 성장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소위 기독교 국가들은 한국을 포함해서 1%에서 1.1%, 2%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출산율의 문제를 어떻게 고민해야 될 것인가 라는 숙제가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2000년간의 기독교서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기독교가 소위 서구 중심, 유럽 중심이었는데 여러분들 그 다음에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1900년 같은 경우에 소위 서구, 서구라 하면 유럽과 북미 즉 미국과 캐나다, 오세아니아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한 소위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가 1900년도에 전세계 기독교인구의 83% 그리고 비서구, 비서구라 하면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인데 비서구에 거주하는 기독교인 숫자가 1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70년 말, 1980년에 들어오면서 소위 서구보다 비서구에 거주하는 기독교인 숫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를 보면 서구가 43% 소위 한국을 필두로 하는 비서구의 기독교인구가 57%고 앞으로 점점 점점 서구의 기독교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고 또 우리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를 포함한 비서구의 기독교인구가 점점 점점 더 늘어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통계 자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사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유럽의 기독교 중심지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유럽의 기독교 중심지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아시아, 한국 교회를 포함한 아시아와 남미와 그 다음에 아프리카 교회가 어찌 보면 세계 선교의 세계 기독교의 주류 세력으로 구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기독교 변방이었는데 이제는 변방인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남미가 기독교의 중심이 되고 세계 기독교의 중심지였던 유럽이 기독교의 변방으로 바뀌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영원한 중심지가 없습니다. 어느 곳이든 주님을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곳이라면 그것이 다 영적인 예루살렘이요. 그것이 세계 기독교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 교회는 소위 비서구 세계, 비서구 세계 세계 선교운동의 선두적인 역할을 지금 감당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보금이 많은 수세기의 시간을 거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보금은 공짜입니다. 그러나 이 공짜 보금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또한 노력이 있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예가 다음 여러분들 설명과 그림을 보게 되면 사진을 보게 되면 나무로 된 관이 있죠. 특별히 지리적인 근접함으로 인해서 영국 성공의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 선교를 많이 감당했는데 그들이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로 갈 때는 나무로 된 관을 짜서 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1800년대 동안에 영국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서 얼마 못 살고 거의 다 선교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평균 수명이 7, 8년을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기록을 보면 영국 성공의 선교 역사라에 관한 책을 보면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아프리카 서부로 나갈 때 나무로 된 관을 짜서 갔다고 합니다. 나무로 된 관을 짜서 거기 안에 필요한 물건을 담아서 갔다. 누가 필요하죠? 자기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 기사를 보면 굉장히 우리가 우리 마음이 숙연해지고 감동을 줍니다. 왜냐하면 몇 년 못 살고 죽을 것을 알면서도 보금 때문에 나갔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선교사들이 목숨을 아사간 주요 원인은 말라리아와 황열병, 옐로우 피버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옐로우 피버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는 분들은 지금도 우리 국립어대원 을지오가에 있는 메디칼센터에서 반드시 예방접종을 맞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예방접종 이런 예방조사도 없었으니까. 자, 보금은 공짜지만 그 공짜 보금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과 때로는 목숨과 맞바꾼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짜 보금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주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보금의 바톤이 주어져 있습니다. 한국교회에게 여러분과 저희에게 이렇게 넘겨받은 보금의 귀한 보금, 보금의 역사를 이제는 그 바톤을 서구교회에 대여 한국교회가 감당할 때입니다. 이처럼 서구 기독교가 약화되면서 한국교회가 역할이 더 이상 예전의 모습과는 달리 더 강한 그런 세계적인 선교운동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하는 역할. 그리고 서구교회가 이슬람 선교를 점점점점 감당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때 서구교회를 대신해서 이슬람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역시 또 우리 한국교회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부름받은 사역자로 부름받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 보금,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보금이라는 이 사역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